아 그동안 연타 했어 오오 오오 간다 어머어머머 이거 뭐야? 범퍽하냐? 아이다 날아가는 거 아 수정한다고? 잠깐만 수정 되기 전에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? 각청이나 소 있는 사람 잠깐 들어와 보세요 딱 붙어서 써야되라? 내가 점프 키 눌러야 된다고 아 그래? 아 일단은 한번 풍륜장립 한번 써봐요 와 밀리긴 하네 아 오케이 오케이 밀리는 거 확인했고 아 다이빙 모션 되는 곳에서 점프키를 눌렀을 때 그 모션이 그네 모션이 안 풀리면서 되는 거라고 이거 다이빙 모션 떠 여기서 뜨긴 떠 방금 발이 모으는 거 보니까 뜨긴 떴어 그럼 풍륜 양립 쓰는 순간 내가 점프를 눌러야 되나 그러면 근데 지금 나 왜 점프가 안 눌려져 나중에 점프키 겁나 누르고 있는데 왜 얘 안 뛰냐 독립 모션 때는 점프가 안 뜨네 뭐야 이제 실뜨기 모양이 계속 바뀌네 뭐야 이거 지 마음대로 뛰어 이 독립 모션 중에 점프 누르면은 선입력 판정돼서 모션 끝나면 뛰어버리네 아 그러면은 그네 떠 있을 때 내가 점프를 눌러놓으면은 소가 뒤에서 휙 밀면 날아간다 이거지 아 이해했다 이해했다 아 이거구나 알았어 그네 한번 뛰어보자 됐다 떴다 자 점프 한번 누른다 자 눌렀다 어 그동안 연타했어 오오 하하하하하하 오오 간다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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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 야이씨 티바트 관광포스 아니야 이거 재밌는 일이 생긴다고 아 그 걸어다니는 거 그 보긴 봤어 일단 계속 가보자 여기서 누르면은 아 그네인 상태로 떨어지네 모션이 안 뜨고 오오 방향절환 된다고 오 뭐야 하하하하하 야 이거 뭔데 이거 어이 이거는 예상 밖인데 이거 약간 지금 바닥이 좀 그거 됐어 아 상자 찾기 최적이라고 아 맞네 이거 버그 좀 쓰면은 게임이 너무 그거야 되겠다 어 그거는 하면 안 돼 이거 지형을 완전히 무시하는 버그라 이야 역시 신인가 이래서 신 취급을 받는군 근데 이게 보니까 모션만 걷는 모션이지 활강하는 거랑 똑같아 이게 그 모션버그라 한정은 활강이랑 똑같고 점프 한 번 더 하면 이제 떨어지지 그치 으 확인했어 각이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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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전서 됐다 아 점프 눌렀다잉 눌렀어요 낯점프 호호호호호 갑니다 고맙습니다 야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야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바로 되네 어 점점 공중에 뜨나? 아닌데? 각도 유지한다고 아 그래 오오 아 근데 점점 뜨는데 나? 뜨는 것 같은데? 아 바닥 맞고 튕겨야 돼 점점 뜨는 것 같은데? 어 살짝 떠 점점 높아진다 어 오 신기하네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? 이거 유지시간 10분인가 5분 된다네 운광집 아 그러네 군옥각 보이네 저기 셀레스티아도 있어 야 진짜 끝까지 가나? 아 끊긴다 아닌데? 뜨는데? 아이고 끊기네 끊기네 아 멈췄네 어디까지 왔냐? 아 그래도 멀리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래도 오 어 여기서 내가 멈추고 걸었으면은 그거 됐나? 엄청 날아올랐나? 아 신기하네 야시오리에서 추루미 여기서 이쪽으로 이거는 뭐 이미 이만큼 와봤으니까 뭐 안해봐도 알겠지 오징어 오징어